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컬밸런스 보컬로입니다. 보컬밸런스가 드디어 구독자가 5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5만명을 돌파해서 크게 몇가지 이벤트를 크게가 아니고 한 3가지 정도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그 중에 첫번째꺼 공지 드리려고 영상을 올립니다. 첫번째 이벤트는요. 시청자 초청 레슨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스튜디오로 시청자분들 중에 구독자분들 중에 모셔가지고 구독자로 바꿀게요. 구독자 초청 레슨 구독자분들 중에 모셔가지고 할건데 자격조건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받진 않구요. 보컬밸런스에서 한번이라도 피드백을 저한테 직접 받으신 분 저나 다른 선생님들이랑 같이 합방할 때나 그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피드백을 받으셔서 방송 때나 아니면 예전에 카페에서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받으신 분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한번이라도 지금까지 이제부터 받는 것은 안되구요. 지금까지의 기간들 중에 한번이라도 피드백을 받아보셨던 분 중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작업실로 오셔서 장소는 합정이에요. 서울 합정역 근처인데 합정에서 상수역 사이인데 오실 수 있는 시간을 맞추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그리고 시간대는 아무래도 저녁때쯤이 되겠죠. 저녁에서 밤사이쯤이니까 그때 오셔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만 참여하실 수 있는 분만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영상을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이 영상 댓글에 제가 이거 유튜브에 올리는 이 영상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랜덤으로 선정하겠습니다. 랜덤. 진짜 완전 랜덤으로 이거는 기준을 저기 하지 않고 랜덤으로 선정을 할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총 3분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3분 정도 해서 3분 정도를 해서 방송 당연히 실시간으로 합니다. 실시간으로 해서 진행을 할거에요. 여러분 많은 신청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잘 뽑아서 여러분들 해드릴게요. 시간은 한 분당 갑자기 생각을 안해봤는데 뭐 적절하게 좋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여기서 피드백 해드리고 레슨 해드리는 것을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방송으로도 보여드릴거고 할거니까 여기 나오셔도 괜찮으신 분들 용기내서 참여해주실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혹시 이거 신청하는거에 대해 궁금한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보컬빌런스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질문해주시거나 이러시면은 제가 답변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첫번째가 이벤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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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